저녁에 가서 유라 데리고 올 거야. 세라한테도 언니 얘기 미리 해 줘야지. 세라야, 어디야? 오빠 만나러 왔어요. 어딘데? 판도라요. 제니스도 같이 있대요. 제니스도? 어, 알았어. 유라가, 유라가 판도라에 있다고. 가서 만나봐야겠어. 오빠 3월로 미룬 결혼 다긴 하는구나. 신부만 바꿔서. 언제야? 2주 후에. 그렇게 빨리? 그러지 마, 세라야. 너 이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 그래. 알아, 나도. 우리. 우리 닦아랑고. 우리 닦아랑고. 유라. 여기 왔다며. 없어. 네 딸 홍새로 와 있어. 엄마. 휘진아. 유라야. 욕구. 내 마음이 불편해. 우리 닦아랑고. 우리 닦아랑고.